뭐 하나만 집어주시면 되고요. 돈 맞으셨어요? 돈 주시면 저는요. 만 원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물 하나 주세요. 제가 담아드릴게요, 맛있는 거로. 네, 5천. 네, 그러십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드릴까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여기가 5천 원. 6천 원짜리 5천 원에. 네, 남아다만 드립니다. 네, 맛있는 거로 5천. 남아있는 거로 5천. 네, 이건 남아있는 거. 6천 원짜리 5천 원. 네, 감사합니다. 자, 요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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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 참고로에 참고로에 참고로. 우리 사장님, 해볼리 좀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순제 양복을 겁나 맛있게 드시는 날. 자, 우리 순제 양복. 아 basics secularicia ча ccbom^^ 우리는 몇 장바구니로 의사야입니다. 지금ступ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